나는 19살 나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늘을 날고 싶은데 이것이 앞으로 내 직업이 될 수 있을까? 난 뭘 잘하지?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건 뭘까? 나는 나의 미래를 정말 모르겠다 지금의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하지만 경운대학교를 만난다면 비비드 퓨처 경운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운대학교는 1997년 도덕정신 함양이라는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진리, 창조, 인덕의 교육이념을 추구하는 사회친화적 실용인재 육성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경운대학교는 지금까지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최초를 만들어 왔습니다 또한 최초의 도전 위에 열정과 혼을 담아 최고의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 시대 최고의 인재들을 최고의 교육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인재가 국가 경쟁력의 원천으로 통하는 21세기 21세기 사람의 가치를 높이고자 사회에서 요구하는 사회수요 맞춤형 실용주의 교육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가치있는 인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한 교육이 특별한 인재를 만들어간다는 실용주의 교육 철학은 성공적인 취업을 돕는 지름길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 국내 대학 최초로 글로벌 직무 훈련 과정 국제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기초어학 프로그램에서부터 글로벌 인턴십 과정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인재로 발돋움 시키기 위해 특화된 경운대학교 만의 글로벌 실용교육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 항공산업 교육선도사업 선정을 기점으로 항공대 중심의 5개의 단과대학과 22개의 학과로 개편하여 학생들이 창조적 변화를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조를 통해 변화를 주도하는 인재 혁신을 통한 미래의 주역으로 거듭나도록 경운대학교의 인재양성 교육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선학협력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는 경운대학교의 실무형 교육이 빛을 발하는 카이텍 항공공과대학입니다 항공기계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해 전세계 항공기 시장을 주름잡는 항공기계공학과 창의적 융합 항공전자 전문가로 미래 항공산업을 선도하는 항공전자공학과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항공 ICT 실무인재 항공정보통신공학과 더 가볍게 더 강하게 첨단 항공 부품과 소재로 항공산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항공신소재공학과 항공소프트웨어 ICT 응용소프트웨어 전문가를 양성하는 항공소프트웨어공학과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여는 첨단진흥형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항공컴퓨터학과 미래의 성장동력 무인기 분야의 창의적 융합인재 무인기공학과 항공산업의 유기적 발전을 위한 항공서비스 산업의 인재양성에 매진하고 현장실무교육으로 빠르게 앞서가는 카이서브 항공서비스 대학입니다 최고의 비행기량과 품성을 겸비해 대한민국 하늘의 주인이 되는 항공운악학과 국제감각 및 외국어 구사능력을 갖춘 지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항공서비스 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항공서비스학과 대한민국의 건설 산업안전방제 전문가 양성의 요람 안전방제공학과 사람을 아끼고 타인에 대한 봉사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간호보건대학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간호인력을 양성하는 대한민국 정상급 간호학과 움직임의 과학, 치료의 예술, 물리치료 전문가의 요람, 물리치료학과 미래 재활과학을 선도하는 창조적 전문작업치료사를 꿈꾸는 작업치료학과 구강건강의 리더 대한민국의 구강건강을 책임지는 치위생학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의생명과학의 전문가 임상병리학과 미래 의료산업 활성화를 선도할 의료서비스 경영 전문가 의료서비스 경영학과 산진복지사회를 선도하는 전문상담사 사회복지사를 키워내는 상담복지학과 강인한 체력과 굳건한 정신 반듯한 마음으로 대한민국 사회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사회안전대학입니다 문물을 겸비한 최고의 엘리트 장교를 육성하는 군사학과 경찰공무원 양성사관학교 30년 후 대한민국의 경찰청장을 군부는 경찰행정학과 모든 위험요소를 제거한다 세계 최고의 보안전문가를 양성하는 항공보안경호학부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전신 건강한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사회체육 실무전문가 사회체육학과 창의적이고 실무능력을 갖춘 글로벌 크리에이터가 태어난 곳 멀티미디어학과 또한 경운대학교의 항공융합전공 과정은 또 하나의 전공, 항공융합전공으로 폭넓은 진로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산학협력의 롤모델 경운대학교는 구미국가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항공산업선도기관과 취업약정기업 1400여개의 가족기업과 MOU를 체결하고 대학 일자리본부 운영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과 연계한 취창업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대학 최고의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으며 명실상부한 취업명문대학으로 자리맥임해가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동기유발 프로그램인 이룸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대학생활 적응과 사회진출 준비를 통해 자아성취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경운대학교만의 특화된 취창업 프로그램은 학생들 개개인에 맞춰진 최적의 솔루션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전문 조종사 양성을 목표로 영남 최초의 최신 항공 시뮬레이션 센터 영남권 유일의 비행교육원 및 자체 활주로 21세기 첨단 항공 분야의 기술교육을 자랑하는 항공기술교육원과 무인기 전문 조정 인력을 양성하는 무인비행교육원 수십만 권의 장서 및 디지털 서적을 보유한 벽강중앙도서관 경북 최대 규모의 지역 문화예술공간의 메카 벽강 아트센터 응급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한 국내 최고의 시뮬레이션 교육센터 쿠스트센터 1500명 규모의 대단히 기숙사 단지와 나이팅게일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산업단지 내 산학융합 캠퍼스 경운대학교는 프라임 장학, 인력 양성 장학 등 다양하고 풍부한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래를 향한 꿈을 완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습니다 지금의 내가 미래의 나를 바로 그려볼 수 있다면 얼마나 즐겁고 힘이 날까요? 경운대학교라면 내가 되고 싶은 어떤 미래라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나의 미래를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곳 경운대학교 뿐입니다 나의 찬란한 내일을 만나다 비비드 퓨처 경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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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droplets 경운대학교 경고 경고